내 쪽에! 내 쪽에! 1만x4 1만! 1만 차가웠다! 하나 내 아래 아래와 나 말 꺼졌다, 재현이 형 어디 쏠 카드가 친 거냐? 어디야? 오른쪽 2번 밖에, 피해량 와드가 장가? 와드 솔코드 왼쪽 방으로 2층에 있는 투하자 1층에 적득 1층에 적립합니다 망광침쇄다 나 티를 쓰러? 나 터치해 줘 여기서 끝난거야? 아냐 아냐 하나 2층 몰라 할 시간 다 옥상에서 이거 산만 근처에서도 슬리프 서운기 썼던 거 망광에서 싸우는거 같은데? 이번쪽에 싸우고 있어 그치 뒤방에 핀 깔게 나 방안 박그러 할게 방안 박고? 다윗 이거 2번 붙인 건 조심해 얘 두 명이야 하나 잘라놨어 4번 찍으러 가줄게 뒷갈집에도 있다 규민아 뒷갈집에도 있다 얜 맞아요 얘네 막자 가야지 조포가 2번 딱 2번 2번 계절이고 지 2번 쪽 조심 지 2번 쪽 못 봐줘 1킬이야 응 똥먹고 가줄게 포기다 포기야 야 다시 돌아가야 돼 주황색 염막에 있다 염막 기절이고 4번까지만 빠졌는데 4번까지만 빠졌는데 4번까지만 빠졌는데 아 아까 친구 같아 1킬이고 얘 3을 포기했어 4번이 친구일수도 이러면 있던거 기절 1킬이 다 찍어줄게 거기 자리야 거기 자리야 하나 갈창 입구 쪽이었어 내 앞에 나올거 같애 이제 핀 까줄게 너랑 가까운 쪽 나 뒤에 송전 보면서 가야돼 7킬 나온거 기절이고 하나 상대 상대 반대입구 상대 반대입구 상대 반대입구 나온거 기절 상대 하나 더 무시하여 당겨줄게 상대 뒤로도 나온다 상대 뒤로도 나온다 상대 안의 사운드 상대 안의 사운드 가까운 쪽 공격 쪽 나 시체에서 쪽좀 찾아야 돼 3번 못봐 새빙 향기 난 시체에서 막 judgement 쥐 발톱 다 없네 방침 내가 그러고 삥 넘겨줄게